네, 반갑습니다. 달람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귀촌 생활하고 계시죠? 저희도 어느덧 귀촌 4년차로 접어들다 보니까 농사를 조금 짓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자주 먹고 있는 농작물이 바로 고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귀촌하시면 첫 해에는 상추나 이런 것들만 조금 하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고추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고춧가루를 저희가 정말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든 고추농사를 짓게 되는데 고추농사를 지을 때 보통은 저희가 귀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친환경 약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친환경 약재들이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첫 해에 어떤 실수를 했냐면 고추하면 탄저병 이런 게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탄저병에 관련된 약을 막 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 오는지 아세요? 고추 담배나방이 고추를 다 뚫어먹어요. 저희는 그때 몰랐던 거예요. 세균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파리가 막 말라가고 이런 탄저가 워낙 무섭다고 겁을 잔뜩 먹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희 아는 지인 내 고추밭에도 탄저가 와서 고생을 한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균과 해충을 동시에 방제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전에 예방하는 게 있고 발생이 됐을 때 또 치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저런 약재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특정 제품들의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친환경 약재래요. 근데 썼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어서 없어진 건지 아니면 그냥 올해처럼 좀 병충해가지고 적은 건지 이런 것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으실 때 필요한 모든 약재들이 논스톱으로 한 곳에 다 모여있는 그런 스토어와 그리고 또 제품 그리고 또 이런 고추농사를 지을 때 아주 특화되어 있는 친환경 약재들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널 끝까지 꼭 고정해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쪽으로 가보세요. 저희 고추밭 쫙 보이시죠? 잡초매트를 깔아놨는데도 막 삐짓고 올라옵니다. 꽃이 피고 있어서 곧 고추가 달리기 시작할 건데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역시 배추라든가 과실수 유실수에 다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거를 미리 감안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고추에 특화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제품은 규산왕 나방진이라는 제품입니다. 옆에 있는 제품들은 이 제품을 구입하시면 원플러스 원으로 드리는 제품이니까 스마트 스토어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놓을 거예요. 원플러스 원 찬스 놓치지 마시고 꼭 같이 함께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산왕 이게 뭐냐면 친환경 살충제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탄저병, 도열병, 흰가루, 총채벌레, 진딧물, 응애, 온실가루이, 녹음병, 무름병, 적성병, 흑나방병, 먹노린제 이렇게 다양한 12가지 병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친환경 살충제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약재를 사용하실 때 주의점이 있어요. 이게 화학약품이 아니잖아요. 친환경 약재다 보니까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20회 이상 흔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 보면 침전분리가 돼 있어요. 친환경 약재다 보니까 그런 거 꼭 주의해서 사용하시고요. 그런데 이 규산왕 제품이 만능인 것 같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품 소개하면서 단점을 소개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이 제품을 홍보 판매하고 계시는 스마트한 농부님이라고 있거든요. 20만 유튜버세요. 그분이 실제 사용하시는 제품인데 이 제품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굉장히 실제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다는 게 보여집니다. 이 제품의 단점이 뭐냐면 고추 담배나방 애벌레 있죠. 그걸 방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추 담배나방을 방제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같이 섞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이 뭐냐면 나방질입니다. 딱 이름도 왠지 나방이라든가 이런데 나비 이런데 효과가 있을 것 같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고추 담배나방을 방제하는 효과가 아주 탁월하고요. 이 제품을 단독으로만 사용하셔도 노린제, 응애벌레 이런 것들도 방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는 뒤에 또 자세하게 사용이 돼 있으니까 이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이렇게 규산황과 같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용법이나 용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영상 뒤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스토어에 가서 구입하시면 이렇게 원프로스온으로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두 배 업이라고 돼 있는 게 뭐냐면 전착제예요. 조금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뭐냐면 효과를 올려주면서 약재를 뿌렸을 때 이 약재가 이런 대상 작물에 잘 눌러붙게 하는 그래서 효과를 업 시켜주는 그런 약재가 되겠습니다. 이걸 같이 주니까 같이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타는지 제가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방진을 사면 같이 주는 BTW 있잖아요. 이거는 약간 효과를 업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향이 완전 달라요. 이 나방진 같은 경우에는 접촉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눈에 보일 때 쫙 뿌리거나 아니면 예방 미리 쫙 뿌려놓으면 살충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 BTW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추를 뚫고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고추 농사하시다 보면 고추에 구멍 빵빵빵 뚫려있는 거 많이 보시죠. 그게 이제 담배나방 벌레, 애벌레가 뚫고 들어간 건데 섭식도 있어요. 뭐냐면 이미 발생이 됐을 때 이걸 뿌리게 되면 얘네들이 구멍을 뚫고 들어가거나 뚫고 나올 때 고추를 먹잖아요. 안에서. 먹을 때 살충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예방하실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혹시나 이미 구멍 뚫린 게 한두 개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밭이 너무 커서 어디는 발생이 되고 있고 어디는 이미 구멍이 뚫려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세 개를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네 개 전착제도 같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은 게 한 100주? 100여 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세 개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특허청, ISO 9000일, 14000일에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들이거든요. 특히나 조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건 이 효능과 성능에 대해서 이미 입증이 완료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증서도 하나 보여드릴 건데 품목허가를 잘 받은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우수한 그런 제품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그리고 믿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한 농부님께서 본인의 농장에도 활발하게 사용하면서 효과 검증까지 철저하게 하고 계신 제품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헤매지 마시고 저희가 링크에 걸어드리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이 제품들 외에도 다양한 신환경 약재들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약재를 구매하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이 약재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방전하기 위해서는 물에 희석을 해야 되겠죠. 저희는 20리터 전동 분무기 항상 합니다. 20리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교산원과 나방진들은 1000배 희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리터 기준 20미리 리터만 희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계량컵을 보내드리니까 계량컵에 하셔도 되고 같이 들어온 제품 뚜껑에 미리가 나와있어요. 한 뚜껑에 한 15미리 정도 되거든요. 계산하셔서 맞춰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무기처럼 어떤 가정이나 아니면 화단이나 조금 사용하실 때는 안에 스포이드도 또 판매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스포이드로 용량을 맞춰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다 받으셨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흔드세요. 친환경 자재는 반드시 흔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20번 이상 흔드세요. 다 흔드셨으면 이렇게 따신 다음에 20리터에 20미리 리터 20미리 면 어떻게 가득이겠죠. 거의 가득이에요. 이렇게 노랗고 진한 액체가 나와야 맞는 겁니다. 흔들어서 20미리 를 넣어주십시오.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규산왕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얘가 메인 방제제예요. 사실상 이렇게 규산왕을 넣으셨으면 먼저 한번 섞어주세요.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섞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섞어주세요. 안에 약자가 섞이고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올라오죠? 저희는 섞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적어서 섞으시면 됩니다. 섞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방진을 넣으시면 됩니다. 나방진도 역시나 1000대 1이기 때문에 이 병에 가득 넣어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서 섞어주세요. 또 또 섞어주세요. 이렇게 규산왕과 나방진을 섞어주시고 나시면 이렇게 두 배 업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고추가 달릴랑 말릴랑 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뿌리는 거기 때문에 BTW는 사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고추가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하면 이 BTW도 지금 이 상태에서 함께 섞어도 됩니다. 단 아까 전착제를 제일 마지막에 넣었잖아요. 그 전착제보다 앞에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가 이 규산왕을 제일 먼저 넣고 풀어주시고 나방진, 그 다음에 BTW, 전착제 이런 순으로 가셔도 됩니다. 또는 이렇게 세 개만 사용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미리 예방 차원에서 뿌리는 거기 때문에 이 BTW는 한 달 정도, 보름 정도 있다가 고추가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 본격적으로 뿌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는 이것까지 미리 구매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500대 1, 1000대 1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량이 작은 것 같지만 한번 사놓으시면 거의 웬만한 데서 몇 년씩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유통기한이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놓고 쓰셔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 작은 미리 용량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용량이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작은 걸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달라미 완전 무장했죠? 마스크하고 보안경까지 썼잖아요. 물론 손에 이기신 분들은 막 안 하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 초보자들이잖아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또 이쪽 판매하시는 쪽에서도 이렇게 안전장구를 잘 착용하고 살포를 해라 라고 권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안경 이런 거 만 원씩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KF94 이런 거 2,000원씩밖에 안 하잖아요. 요새 미리 구매해 두시고 꼭 쓰시고 방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착용하시고도 바람을 등지고 뿌리시면 더욱 좋다는 거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긴팔, 긴 바지 작업복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방제가 끝나면 싹 빨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따로 방제하실 때 전용으로 입는 방제용 옷을 정해놓으시고 방제할 때마다 이렇게 옷을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제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들 바람이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람을 등지고 뿌리셔야 되고 호스를 뿌리실 때도 밑에서 위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위로 뒤집어져 있죠? 호스 노즐이 밑에서 위로 이렇게 뿌리시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먼저 다 뿌리신 다음에 위에서 한번 이렇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셨죠? 이렇게 방제 효과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을 잘 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이렇게 유령에 맞게 뿌려주셔야 됩니다. 자 약재가 남으셨다. 그럼 여러분들이 텃밭에 기른 작물들 있죠? 야채, 최소 과일 이런 거에 그냥 쫙 뿌리시면 됩니다. 신학용 약재이기 때문에 뿌리시고 난 다음에 다음날 씻어서 바로 드셔도 돼요. 물론 당일날도 깨끗하게 씻어서 그냥 드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약을 뿌리고 당일날 먹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약을 뿌리고 바로 다음날 드셔도 될 만큼 안전하니까 여러분들이 약이 남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르고 있는 작물에다가 쫙 뿌려주시면 됩니다. 저희도 토마토하고 이쪽에 피망, 사매 이런 데다 쫙 뿌리겠습니다. 그냥 가시죠. 자, 토마토하고 피망을 뿌렸는데도 남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저희가 작년에 도전을 했고 두 개 정도만 먹었죠. 그 다음에 올해 아주 그냥 제가 이빨을 부득부득 깔고 있습니다. 성공해서 꼭 보여주리라. 보이십니까 여기? 망고수막 지금 아주 탐스럽게 잘 자라고 있죠? 특히나 이 방류들이 병충이 되게 취약해요. 진딧물다, 응애, 깍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이런 것들 요만한 통에다가 타셔가지고 수시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마침 약이 남았으니까 수박까지도 오늘 쫙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탐스럽죠? 자, 여러분들 그래도 남았다. 뭘 자꾸 남아? 남은 걸 어떻게 해? 남았다, 마침 잘 됐잖아요. 그럼 제가 이 블루베리 있잖아요. 이 블루베리 약 안 쳐도 돼요. 그냥 병충이도 없고 깨끗해요. 하지만 예방 이런 데 쫙 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닭장 주변 같은 데 있잖아요, 저런 데 살균 소독용으로 쫙 뿌려주셔도 돼요. 왜? 신앙용 약제니까 닭장 같은 데 소독용으로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오늘 이렇게 규산원과 나방진을 이용해서 방제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고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미 검증이 완료된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헤매지 마시고 이 제품들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한 농부라고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가 보시면 그 사이트가 나와요. 그 사이트에 있는 제품들 모두모두 좋은 제품들이고 검증이 완료된 제품들이고 현재 실제로 농업을 하시는 분이 지금 검증하면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기웃기웃 헤매지 마시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걸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여러 제품들 실제로 사용하시는 걸 또 설명서 읽어보면 되는데 잘 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제품들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희석해서 어떤 식으로 방지를 하는지 저희가 앞으로 제품들 시리즈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참 마음이 되게 가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친환경 제품들 그리고 검증된 제품들 사 놓으시고 텃밭이며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 것들 과일들 유실수술 이런 데 방지하시는데 두고두고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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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